네, 이번에는 TB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인터뷰에서 한 바가 있었고 상당히 파문이 일었는데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TBS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이강택 TBS 대표를 직접 모셨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세훈 시장의 어떤 방침보다 지금 소개 말씀드린 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이렇게 결의를 한 이유를 뭐라고 파악을 하세요? 뭐 그냥 불편한데 아예 없애든지 하여간 최대한 압박을 해보겠다, 일단. 압박하도록 혹시 보십니까? 네, 그리고 갈 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요. 어떤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작년까지는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TBS는 왜 니네 교통 콘텐츠만 얘기하지 왜 다른 데는 거 하느냐 이렇게 사실은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올해부터 태도를 바꿔가지고 교통 콘텐츠 이제 이건 좀 낡은 거 아니야? 아웃 오피션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교육으로 개편하라고 그러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니네 자체가 이제는 없어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돈 끊을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는 당혹스럽죠. 이게 굉장히 힘이 있으신 것도 알겠고 뭔가를 해보시려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생각 내지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적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잉 아니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부당결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금지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비가격이다 이거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오세훈 시장하고. 금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하고 상의를 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일단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것 같던데. 네. 저는 아마 상의를 안 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조례에 대해서 그것의 폐지 이런 것들의 이니셔티브는 보통 집행부 쪽에서 원래 이렇게 먼저 내고 그다음에 안을 내고 시의회가 그것을 심의하고 그래서 동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는 저는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이야기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하려는 이야기의 공통 부분은 뭐냐면 뭐가 되든 TBS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닌 이 부분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육원에서 지금 청소년이 있는데 아직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기능도 가리키고 재원도 좀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잖아요. 보통 그렇게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들었다고 그냥 확 중간에 추방하는 거하고 똑같다. 지원 다 끄나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독립이라는 이름 하여서 실제로는 추방이다. 1년에 유예기간 전달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공기관에 이런 데 예산은 보통 그 전에 한 8월 정도면 안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논의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유예를 하면 내년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1년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올해 한 달 후부터는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년 유예면 내년 예산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끊어버린다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올해 시작한 올해는 내년 7월까지면 올해 이미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심리적인 압박은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로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디어 대장, TBS가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소속 직원들은 다른 어떤 서울시는 산화든지 이런 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이야기도 함께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도 있고 기자도 있고 PD도 있고 다양할 텐데 거기다 교통 리포터들도 있고. 그렇죠. 서울시내 무슨 다른 출연기관으로 이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과연 얼마나 소화가 될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냥 대놓고 결국은 타겟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 이렇게 보세요. 네. 그건 명확하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검수 암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보 암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다시 한 번. 시사보도 완전 박탈. 시사보도기는 완전 박탈. 시사보도.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게 교육방송화라든지 아니면 재단 폐지라든지 이것에 일관되고 있는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건 거의 현대판 분석행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분석행유다. 그러면 시사보도를 아예 방송 편성에서 싹 빼야 된다는 걸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종합 편성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은 tbs는 교통 전문 채널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반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cbs가 개독교 방송이죠. 그런데 그냥 예배 관련된 거나 종교 관련된 것만 방송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특수목적 방송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종합 편성화 된 거예요. 저희도 똑같아요.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 허가사항이 방송사항 전반에 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종합 편성화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라디오 그래서 채널이 라디오는 경쟁력이 2위예요. 채널 점유율이. 아시죠? 그리고 아침저녁 시사 프로그램에는 1등 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으로 설립을 받을 때도 저희가 방통위에 허가를 받은 게 뭐냐면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송계에서 과소 공급되는 지역성 있는 콘텐츠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아예 종교폭 편성이 돼 있어요. 이런 신박함 번카라고.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시민들이 직접 만든 것도 저희가 들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거 우리 실제 근거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교통 이거 옛날 그냥 명칭과 실제로 구분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서울시민들이 하루 24시간 교통방송이 뭘 방송하고 있는지 다 들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악의적이죠. 그리고 지금 조례보다 위에 있는 게 법률이잖아요. 지금 법률에서는 종합 편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왜 조례에서 그걸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이 문제제기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결국 정치적 접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저희한테 허가를 내줄 때 사실은 뭐냐면 자꾸 독립독립이 계시는데 독립성이라는 미디어의 독립이라는 건 방송의 독립이라는 건 권력,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시, 자치, 자치정부가 이른바 팔기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해서 저희한테 이런 걸 한번 시민참여한 공영방송을 만들어보시오라고 해서 재단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업광고는 지금 못하게 돼 있죠. 네,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업광고는 못하는데 재정지원을 끌으면? 네,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예산 두시면 55억인가 깎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년 예산은 더 깎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정상적인 방송 운영이 어려워집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년에? 왜냐하면 재정의전도가 지금 저희가 그냥 캠페인 광고밖에 못 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재정의전도가 70%가 넘어요. 그런데 그게 확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혹시 대표님,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 좀 진행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까? 작년에 한 번 뵌 적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는 했는데 그 이후로... 허심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 지금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 다 받으셨죠? 그것도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부당하죠. 어떤 점에서요? 기관 공고를 받은 건 뭐냐 하면 출연자, 특히 진행자하고 우리가 서면 계약을 안 했다는 건데. 출연료 계약서를 사. 그런데 작년 7월부터는 이미 시정한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방송사들이 거의 다 관행으로 그걸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다 같이 쭉 앉아 있었는데 우리만 딱 불러서 너네 왜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저한테 경고가 있는 건 뭐냐면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걸 방치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편성 책임자는 죄가 아니죠. 그다음에 그래서 제 권한은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이고, 그다음에 사후적인 거. 그러니까 사전적, 직접적으로 제가 그걸 건드리게 되면 그건 검열이잖아요. 오히려 편성 개입이 되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방송사의 특성, 방송의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도 안 돼 있다. 아무튼 지금 그게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움직임으로 가든 아니면 아예 재정제로 완전히 끊는 쪽으로 가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저희 TBS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모르고, 저희들도 사실 홍보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아니었는데. 그래서 시민사회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계에 비롯해서 전문가들하고 사회적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잘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쨌든 이성적으로 공론을 만드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향후의 미디어의 독립성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다만 일부 저희가 또 그 과정에서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있다면 그것들은 받고 또 수용하고 하는 그런 개선의 움직임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 의회나 요세원 시장만이 아니라 일부 언론, 특히 보솔론 이런 쪽에서는 김호준의 뉴스 공장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뉴스 공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한 번도 내려져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계속 오히려 평가 자체도 쏠려있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사실은 거의 정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듣던 보니까 질문을 뭘 하셨는데 나중에 여유 갖고 다시 대화 나누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택TVS 대표와 함께했습니다.